아, 그때 진짜 반가웠어요. 너무 반가웠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왜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왜 그래? 왜요? 아, 쟤가. 아, 누나. 누나, 누나 저희 뭐예요? 잠깐만. 이게 뭐가 뭐야? 잠깐만, 잠깐만. 나 좀 봐봐.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잠깐만, 나 좀 봐봐. 아니, 누나. 요즘 나라 씨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저 요즘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어? 어? 그럼 저쪽에 한 번 우리 카메라 아래. 어? 저요? 네. 죄송해요, 진짜. 아, 이거... 머리카락 왜 앉았어? 내... 머리카락 왜 앉았어? 머리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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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빠요 지금 이거. 저희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하면 맞는지 알고 있는데 되게 인협 씨가 되게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 되게 인협 씨가 되게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 잠깐만. 되게 인협 씨가 되게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 아 근데 왜? 아 왜? 왜? 아니야 진짜 나. 이제 또 1박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되게 행복하고 좋아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냥 이러고 날라구요.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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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소리내서 웃으면 울면. 동료들이 이렇게 물에 빠지고 막 물벼락 막고 이러는 거 보니까 어때요? 엄청 많이 속상하고 일단은. 이게 저는 그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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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뭐 있어요? 아니. 왜. 왜. robber. 어? 아, 어머. 아, 이게... 이게 막 괜찮아? 괜찮아? 어떡해. 어떤 게 재미있었어요? 아니야. 떡 좋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거요? 지금 이게? 지금 이 게임이 제일 재미있어요. 아, 아니다. 지금 이 게임 마음에 들어요? 아니요. 사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요? 왜요? 사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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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저 이거.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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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잔챙이 물은 뭡니까? 어떡해. 건나라 씨나 아니면 다른 팀에 물어보고 싶은 건 없으신가요? 어... 건나라 배우님. 그때... 아, 네네. 이태원 클래스할 때 제가 감사하게 특별 출연하게 됐는데...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대박. 그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아, 그때 진짜 반가웠어요. 아, 그때 진짜 반가웠어요. 너무 반가웠고... 아, 그때 진짜 반가웠어요. 너무 반가웠고... 아, 너무 반가웠어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저 좀 알려주면 안 돼요? 저기... 뭐야? 저기... 야, 이제 와봐. 야, 이제 와봐. 아, 잠깐만. 잠깐만, 근데 타임... 아,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타임 없어요? 아니, 저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잠깐만. 어떻게... 자, 우리 말씀 창의 황희엽 씨. 질문 받겠습니다. 권나라 씨에게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없으신가요? 안 해 주시면 안 돼.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진짜 깔깔 웃는 건가 봐. 아, 배가 싫어요? 왜... 저한테... 그게 아니라... 어, 진짜 센텐데요? 뭐야?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웃음이 많은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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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떤 준비들을 했는지 궁금해요. 어떤 준비를 했어요? 어... 뭐... 붕대도 광고 촬영을 하고 일부러... 다른 nazi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 너무 했었습니다. 아니... hum! ć사 Lael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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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콜리네, 콜리네 콜리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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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서준 씨 네? 지금 이제 처음으로 빠졌는데 네 기분이 어때요? 집에 가고 싶습니다 하하하하 박서준은 솔직하다 저요? 네 그렇습니다 하하하하 그러면 이태원 클래스 팀에게 하하하하 워터밤 예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보다 못 타겠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현승 일타 2피예요? 하하하 뭐야 잘 못 하고요? 하하하하 어, 어어 엄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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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엄마도 다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최승우 형 뭘 잘 못 하는지 무엇이 잘못 하는가요?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모자 구나 잘 안 들리네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한 번만 만지세요 어떡해 이거 동물 중에 뭐 좋아하세요? 동물 중에 뭐 좋아하세요? 동물 중에 뭐 좋아하세요? 동물이요? 애완동물이나 뭐야 뭐야 네? 동물이요? 애완동물이나 뭐야 뭐야 너 왜 내가 공격해? 동물이요? 동물 아직도 모르겠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뭐야 아직도 모르겠어 뭐야 아직도 모르겠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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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